서울 근교의 숨은 여행지 부창 한국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두 느낄 수 있는 곳 서울에서 지하철로 단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유카의 새로운 여행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부천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첫 번째 여행지는 부천 송래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로봇 전시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科学技술과 IT技술은 매우 뛰어난다 오늘 함께 한국의科学技술의 현상 함께 보시고, 푸산 기器人 공연과 함께 이곳은 부천 테크노파크 내 로봇 산업 연구단지에 설립된 국내외 최초의 로봇 상설 전시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로봇 기술과 과학을 다양한 콘셉트의 로봇과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중 사람들의 시선을 서로 잡는 로봇이 있으니, 바로 이 물고기 로봇! 와, 이 물고기 로봇! 와, 이 물고기 로봇! 와, 이 물고기 로봇! 와, 이 물고기 로봇! 우리 첨단 과학 기술의 로봇을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다양한 전시 안내와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생성과 비가 내리는 과정을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만든 전시는 보는 재미와 교육 효과까지 동시에 거기다 마치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는 듯 로봇에서 자동차로 변신하는 모습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재밌어요, 일단 로봇을 보니까 재밌어요? 네 그리고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어, 일단은 저기에 있는 로봇이 춤을 추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아이돌 그룹처럼 춤을 추는 댄싱 로봇은 이곳의 인기 스타! 우리의 젠키도 걸그룹 출신 아니랄까봐 댄스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부천의 두 번째 여행지는 7호선 삼산체육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의 부천 한옥마을입니다 부천 한옥마을은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그대로 살린 곳으로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와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널뛰기를 하니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죠? 어, 됐다! 어,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새끼 꼬는 거예요 뭐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삼태기라고 있대요 이거 이제 만들려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먼 옛날 한국에선 지포로 새끼를 꼬아 짚시를 만들거나 망태기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부천의 마지막 여행코스는 7호선 삼산체육관역 인근에 위치한 미니어처 티마파크입니다 부천, 부저부추는 이곳은 어디에 가요? 이곳은 어디에 가요? 오늘 어떤 재미있는 곳이 있나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같이 가요 출발! 마치 외국 여행을 온 듯 이국적인 분위기가 무신 풍기는 이곳 이곳의 매력은 지금부터가 시작인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당은 물론이고 프랑스의 상징인 파리 에펠탑 등 세계 각국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마치 하루 만에 세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 아인스월드는 25개국, 68개의 세계 유명 건축물들을 약 25분의 1로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 테마파크입니다 유네시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 7대 불가사이에 속하는 전 세계 유명 건축물들이 유럽존, 미국존, 프랑스존 등 각 나라별로 전시되어 있어 흥미를 더해 주는데요 와우, 이 대학교들 이 대학교들 역시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 밖에 없다는 말 아시죠? 이런 촬영은 필수인데요 이 대학교들 이 대학교들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왈리 장성 오 여러분 여기 있는 왈리 장성 오 이 대학교들 오 오 오 오 오 이곳에선 중국의 자랑 말리장성도 볼 수 있으니 이 역할을 하면 놓치지 마세요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즐겼다면 이번엔 예쁜 앵무새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앵무새를 만날 수 있는 전시실과 앵무새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효감할 수 있는 체험존 등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님 자연을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버들 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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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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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행지 부천 그리고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오면 이곳에 펼쳐지는 또 다른 세계 당신의 밤을 낮보다 더 아름답게 해줄 특별한 빛 축제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여행이 아닌 나만의 특별한 한국 여행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부천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콜롤 뽀뽀 뽀뽀 바다로